안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호호호! 아직도 다시. 곧바로 가야겠어요? 8분정도 10분정도 10분정도 네, 알겠습니다 파리 3일차 열탕을 넣어서 먹겠습니다 한 번 더 뱉었습니다. 홀테인 나와서 먹으니까 맛있다. 한 번 더 뱉었습니다. 한 번 더 뱉었습니다. 한 번 더 뱉었습니다. 차돌내려. 또 왔나. 창이 뜰개. 사람에서 어떻게 cares? 그지마. 사인데요. 이사 중. 지쳤나요? 내니요.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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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드디어 이사를 했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나가서 먹을 거와 마실 거와 잔뜩 사서 오겠습니다 오늘 한 번 마셔볼게요. 마셔볼게요. 집이 너무 좋아요. 이거 상표 가려야 되나? 야 상표 씨. 보승 민속순대 협찬 바랍니다. 파리까지 가지고 와서 먹는 보승 민속순대. 이따가 먹어볼게요. 아 배고파. 출발. 잠겨 그러면? 어. 좀 쉬게 해야 되나? 아 느낌이 있어? 오. 어떻게 했어? 느낌이 왔어. 아 돌아가는 게 있구나. 제가 캐리어를 들고 이 수많은 계단을 올라왔다고요? 아직. 알새우 칩? 네. 아 오. 저 같은 거. 충만. 하아 이거 좋아. 진리에서 자유는? 하아 네. 이 ね에. 있는 곳은? 네. 감사해요. 삼성 가사 슈퍼에서 한 번 더 생각했어야 될 거 같아 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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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오 이렇게 땡기는 소리 아 문을 좀 당겨주면서 집 너무 좋다 누가 내려가서 치킨을 받아올 것인가 손 내면 내려간다 가위가 이뻐 이거는 내가 내려가고 싶었는데 정정당당하게 한 거니까 내려가고 싶었던 거 맞아요? 맞아요? 확실히 말해보세요 맞아요? 어 갑자기 밝아졌는데 표정이 아 아 아 아 Punjabi, 저녁 공부가 되기 때문에 네. 다른 게 아니라 네. 네랄. 이제 털이 남겨서 그래도 털이 남겨서 네. 네. 지금 미친놈아닌 저걸 던져대 성격이 너무 안좋은거 아냐? 지금 밤이 됐고 이 새끼 온다더니 왜 안오냐고 이 미친놈아닌 콜라 던져놓고 지금 가자 가자 진짜 신기하다 대박인데? 이 미친놈아닌 이 미친놈아닌 이럴수가 잠시 잊지 않음 잠시 잊지 않음 이 미친놈이атель 이럴수가 너무 trabal중 이게 넌 아마도 다시 왔다 지금 몇 시에요? 거의 8시 이거든요? 2시간동안 지금 뭐한거죠? 여기 콜라 아직 있어요 이거 뭐냐? 제사 지내고 있었냐?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서 먹어야 돼요? 정말이요 와 진짜 미쳐버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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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